그때 했던 질문이 뭐냐면 2023년 8월 제가 용호성 차관에게 어느 부서 일했냐, 어느 직책 근무했냐 물었습니다. 그때 문체부라고 어불성서라는 좀 엉뚱한 답을 주셨어요. 그러다가 해외문화홍보원장으로 일했대서 거짓 혹은 차고시겠죠. 사실 관광산업정책관으로 일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젠버리 뒷수습을 위해 문화예술계에 연결해 줬냐고 했더니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한 것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그 이후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문체부가 여가부 하위 조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체부는 왜 있는 겁니까? 아까 장관의 말에 따르자면 문화예술체육을 진흥하고 그들의 권리 및 이익을 향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문체부 소속이라고 했고 관광산업정책관으로 일했는데 젠버리 뒷처리에 문화예술인들 갖다 쓰신 거 아닙니까? 아까 직위에 관련해서 저도 약간 혼란심이 있었는데 아니요. 그 대답을 묻지 않았습니다. 해외문화홍보원장은 없습니다. 제 시간 꺼주세요. 묻지 않았습니다. 그거. 아까 이미 답 나온 거 제가 정리한 거고요. 다시 물어볼게요. 문체부 소속인데 젠버리 뒷처리에 문화예술인들 갖다 쓰는 거 맞습니까? 라고 울었습니다. 문체위 33년 공직자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젠버리 공동조직위원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용차관 생각 물었습니다. 맞습니까? 누구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어야 됩니까? 문체부 소속인데. 케이팝 콘서트 위에서 방송사도 그리고 연예계도 일정에 없던 그네 출연 일정을 참느라 온 언론이 난리가 났었죠. 게다가 상안구장 잔디가 엉망이 됐습니다. 축구 경기가 그날 몇 개가 취소됐는지 모릅니다. 문체부 소속이라면 여가부 주관했던 젠버리. 그 뒷수습에 이렇게 많은 문화예술인데. 아까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이 굉장히 케이컬처가 힘을 가져서 굉장히 자랑스럽다 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갖다 썼는데 왜 오히려 문체부 소속 공무원님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문화예술이 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손해를 살펴볼게요. 프로축구 취소됐고 상안구장 잔디 훼손됐고. 게다가 하이븐은 포토카드를 기부했습니다. 기부라는 거 나중에 문제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이건 거의 관제동원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시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책임심미제. 책임심미관은 어떤 기준으로 뽑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일합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문화예술위원회 같으면 직원들이 직접 책임을 지고 심의를 하게 했으면 하는 걸 원했고요. 네.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책임심미관이 공무원이라는 얘기인데 전문가입니까? 영화 전공한 분이 영진이 책임심미관 하십니까? 아니면 현역에서 한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영화인들이 낸 시나리오나 제작기획 같은 거나 상영 배급 문제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공무원으로 그 직에 오래 있던 분입니까? 문화예술위원회나 영화진흥위원회 20년 이상 근무를 했으면 그건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국가인권위원회 법만 하더라도 위원을 모으려면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요.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 부교수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다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없이 지금 책임심미관 하겠다는 겁니까? 20년 이상이면 충분히 공무원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물어봤냐면 전문가냐 전문가는 공룡을 하거나 현장 경험 있냐 물어봤습니다. 현장에 오신 분들이 지원금을 받으러 오거든요. 그들은 끊임없이 그 현장과 소통하고 있고요. 소통한 게 아니라 전문가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회의록이 하나 있습니다. 2024년 국내 및 국제영화제 지원 심사 회의록인데 회의록 내용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사업 요강상 10개 내외로 안내되어 있지만 10개를 선정해야 하나요? 라고 했더니 11개 지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10개로 지원하겠다는 영진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라는 회의록이 있습니다. 이런 거 가이드라인 아닙니까? 글쎄요. 그건 영진위에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블랙리스트라는 게 지원에 대해서 배제할 수도 있고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블랙리스트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계속 피해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장관 두 번 영전하시고 그랬다가 사관으로도 영전이 되는데 뭐가 실질적 피해인지 모르겠고 분명히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데 전공자도 아니고 한편으로는 현장 경험자도 아니라 공무원일 뿐입니다. 그런데 책임심의관에 다시 생각해볼 여력은 없습니까? 영진이나 문화예술위원회는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요. 그건 민간위원회입니다. 아니요. 책임심의관을 묻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심의관 자체도 거기에 직원이 책임지고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했고 그 직원이 힘들면 외부에서 차라리 전문가를 직원으로 채용하더라도 평생 심사만 할 수 있는 심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책임심의관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블랙리스트가 없어집니다. 블랙리스트가 없어지려면 공무원을 오히려 배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이 아니고요. 공무원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공무직입니다. 지금 책임심의관을. 영화진흥위원회는 민간위원회입니다. 민간위원회이지만 거기서 계속 일을 하고 결국은 영화진흥위원장도. 거기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들이 있다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 심의관의 자체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제도를 하고 심의의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게 더 문제인 겁니다. 글쎄요. 어떤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숫자를 정하는데 그래서 영화진흥위원장은 네. 그런데 아마 나쁜 의도로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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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